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드라이빙 성공. 빙글 돌아서 다시 켈리에게 켈리 들어갈 때 들어가요. 정말 편할 수밖에 없죠. 석점슛 밟은 상황에서 켈리 선수가 두 점을 꽂아넣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리그를 찾고 있고요. 또 국내 선수들이 그만큼 많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노루패스 끊어냈습니다. 연속 수비가 성공하는데 이번 공격 들어가요. 이 슛을 실패하는데 다시 한 번 세컨드 슛. 켈리가 잡아내면서 이제 넛점상까지 추격합니다.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컷인 빠르게 들어가는군요. 박찬이와 제임스 켈리의 호흡이었습니다. 골밑 투입. 엘린천군. 동점. 경기는 지금부터. 전자랜도도 분위기가 타면 굉장히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오리언 팀 중에서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퍼스터. 헤인저 핑크를 돌아서. 역전. 샷클랍. 3초 2초. 잼스 켈리 골밑 들어가면서. 성공합니다. 1분 20여초. 석점. 들어갑니다. 잼스 켈리. 78대 78. 김동욱. 패스미스. 잼스 켈리. 공을 흘렸어요. 다시 잡고 있는 켈리입니다. 더블팀 들어가요. 이때. 이 공 어디로. 오리를 잡았어요. 문태종. 잼스 켈리 잡았습니다. 파고 들어가요. 골밑 들어갈 때. 반칙. 여성 팬도 많이 추는 거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자유투 중요합니다. 들어갑니다. 소중한 두 번째 자유투입니다. 이 자유투 어떨지요. 들어가요. 다시 동점. 파고 들어가요. 바셋 블록슨. 잼스 켈리. 바셋 선수도 높이가 낮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켈리 선수에서 블락이 더욱 더 값지게 보이는 전작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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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